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친시장주의자인 밀레이 대통령 이야기가 나올 건데 집권 100일 만에 굵직굵직한 계획을 거의 다 여러분들 다 추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을 이렇게 딱 보면 취임하고 난 다음에 100일 보면 압니다. 100일간 뭘 하는가를 보면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못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겠죠. 그러면 확률은 임기는 채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칼자루를 그쪽이 질 테니까. 100일을 보게 되면 딱 그냥 표시가 나는 거죠. 전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자기가 역사적 소임이 뭔지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왜 이런 발생하는 거 하니까 물건은 마트나 그런 데 가서 그냥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거나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때 그 사람의 은행을 관통하는 신념 어떤 사고체계나 생각의 그런 체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이제 경험이나 아니면 독서나 아니면 뭐 타고난 천성이나 이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그냥 이 신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념이 생겨야 그다음에 그 신념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 신념이 없으면 대통령이 되든 사장이 되든 간에 겁이나 새로운 일을 추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달라들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또 확 달라들어서 왼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축구공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갈짓자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담대함과 그런 여러분들 또 추진력 같은 거가 신념이 있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밀레이 대통령은 학자 출신이지만 도저히 자기는 회론주의자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별명이 전기토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과격하게 시장 중심적인 그런 계획을 물론 두고 봐야겠죠. 이제 시간들이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거죠. 보조금 같은 거 다 끊고 하니까 약물 하다가 약물 끊는 거하고 같은 거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떻든 간에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맡은 대통령 정도가 되면 밀레이 정도는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힘이 신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나라를 구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이 정리가 돼 있어요 이러면 그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윤 대통령은 그냥 운 좋게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그냥 잘하면 임기 채울 거고 잘 못하면 뭡니까 임기 중에 쫓겨날 거고 뭐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임기를 채우던 임기 중에 여러분 쫓겨나든 간에 아무 일도 못하고 나갈 겁니다.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니까 본인이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 대중이 사랑을 줍니까 사랑받고 싶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그냥 무난하게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 제가 늘 예를 들지 않습니까 권력을 치고 난 다음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관철하지 못하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보면 열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한마디로 행패는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검사할 때도 뭡니까 사람 좋아 가지고 술 잘 사주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출시 안 했겠습니까. 뻔히 보면 그냥 보여요. 내가 일찍부터 이런 쓴소리를 해 가지고 미워하신 분이 계셨지만 지금 와 가지고 그 말이 맞았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탱하는 신념이 있어야 여러분들 차고 나갈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통 생활인도 내가 가족을 이렇게 세우겠다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 내가 일어서야겠다 자립자존 정신이라는 게 결국 신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신념이 없으면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 밀레이 100일 계획을 한 번 총정리하는 그런 좋은 기사들이 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말씀드리 겠는데 이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념이 없으니까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시간 때우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오욕과 부담을 남기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